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방송뉴스 이수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31일 남부청사에서 2020년 경기도교육청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협력사업 우수기관으로 화성시, 광주시, 우산시 3곳을 선정하고 표창식을 개최했습니다. 우수기관 표창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청과 신동영 광주시장, 곽상우 오상시장, 임종철 화성 부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수기관은 최근 2년간 지원금 총액 지원금 증가율, 일반 회계 대비 지원금 증가율, 지원금 총액 학생 1인당 지원금의 4개 평가 지표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총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협력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도교육청과 시군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해 공사립초중고교특수학교에 시설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 학교환경개선협력사업 규모도 2018년 2,133억 원, 2019년 2,303억 원, 2020년 상반기 1,919억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도교육청은 하반기에도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 수요 지원을 이어가 나갈 계획입니다. 이 교육감은 경기교육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교육환경조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